. . . . . . . . . 우리 시간 가고싶어 우리 시간 가고싶어 눈을 약간 이상하게 떠야 돼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직 계속 그 사진이죠? 네 근데 그거 좀 바꾸지 영미 제가 지금 민수 씨 비너스 포즈 해주세요 아 제가 또 언제 다음에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판타지 여러분 박호니가 비너스 같이 하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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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조개 그리고 입 닫어 모두 다 쉬냐 난 법성 나서 얼씨구 지워자 어기야 기어차 어이가 기가차 웃을 수 있을 때만 거두서도 왜건 비아냐 왜냐면 형 파트가 제일 유행이에요 아 그러지 마요 아 왜 그래요? 그 파트가 제일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I'm living in your school I'm in my side 거기도 좋아요 I'm living in your school I'm in my side 영원히 너노솔레 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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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좋아요 오늘 코와 이마사이 그게 아니지?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랩산소절 보여주세요 코와 이마사이 코와 이마사이 진짜 몸소 몸소에 실쳐나오게 돼요 코를 보여줘 이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I'm ever ever I'm ever ever 약간 이런 느낌 왜 이래 너네? 강렬하게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재밌게 가보려면 영빈씨가 주호씨처럼 랩을 해본다던가 주호씨가 영빈씨처럼 랩을 해서 서로 파트를 바꿔서 불러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가능해요?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더 똑같으신 분들에게 어 인성씨의 어 손키스 드리겠습니다 내 손키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조씨 조씨부터 영빈씨 파트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? 저부터 제 파트 먼저 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 보여주세요 3 2 1 I go I go 너의 모든 게 problem Take it Do it 이 모든 놀은 혹시 만성공정신지 주호씨 잠깐만 만성공정신 거 같아요 잠시만요 혹시 이거 디스랩이에요 디스랩 약 처방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순식간에 영빈씨가 두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영빈씨가 두 분이 됐어요 네 저 주호가 톤이 너무 낮아요 아 근데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자 3 2 1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영빈이 자신감 죽었다 영빈이 형 아 이게 뭐냐 영빈이 영빈이 비너스 포즈 보고 입덕했어요 I go trusted me 진짜로 I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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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빈씨 영빈씨는 흐름을 잘 타요. 그러니까 뭐 판타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컴백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한 번 해주고 계세요. 아 근데 컴백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할지 진짜 너무 좋다. 아 빨리 컴백. 빨리 빨리. 아니 근데 컴백 말고. 컴백 지금. 아 저거 진짜. 아 저거 진짜. 그리고 엄비 형 웃을 때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. 이렇게 약간. 리프 랩을 하는데 로우톤으로 랩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그거랑 반대로 하이톤으로 랩을 하면 어떨까. 아 예 눈에 들어와 까미 확 오네. 헐 뿜뿜 걸려 킬러 맨. 멤버들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. 저번에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열심히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에 또 주호가 부상에서 다시 합류할 수. 하하하하. 이게. 이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왜. 아니. 왜 그래요 무슨. 왜요. 여기서 왜. 하하하하. 남겼네요. 남겼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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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괜찮아요. 어. 알겠습니다. 남겼电itä going igual 이 việc interrupt. 하하하하. 여기 윤석owitz. 영빈요 Colombian 형 잠깐 내보내면 안돼요? 아 영빈이 형 분위기가 잘 못하는 쇼ALD. 하는데요. 우리 영빈아 형 혹시 할 말 있어요? 하하하하 하하나. 아 찬買. 맘같지 않게 맘같지 않게 맘같지 않게 눈물 흘리게 해줄까? 저건 진짜 멤버들 밖에 오르잖아요 뭔지 얘기해주세요 왜 그런거죠? 남들이 모를 때 부딪쳐서 저 혼자 아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소액을 지릅니다 앞으로 안 걸... 앞으로 안 걸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싱크로 만들어보세요 감정 잡고 눈에 들엉 와 감히 확꼬내 파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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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빙 R.P.M R.P.M 아이고 내 파트 아니야 시작! job! 자... 계속해서 해주세요! 아 네 여기 이제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된 거예요 한 번에 합시다 지금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영빈이 형이 세고 들어가요 웃긴 표정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안녕 가자! 하나 둘 셋! 안녕 가자! 안녕 가자! 안녕 가자! 사랑해! 오늘 내가 거기 혼자 들어가는 거야. 이거 아니야? 이거 이상한 형이야. 이거 아니야? 차례 씨를 안 했습니까? 차례 씨 비너스 가능합니까? 비너스가 뭐예요? 비너스! 아 비너스!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예요.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죽음이야 목도 차냅니다. 그러고 그런거지? 네. fuerteпа! Lead to Security TY travelling 이하고